123봉에 5만원대 보셨나요? 아, 보기 굉장히 어렵죠. 그쵸, 그쵸. 그야말로 오늘 홈앱 쇼핑 앱으로 들어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봉당 최저가 449원꼴로 만나가실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보셨을 때 요럴 때 쇼핑하셔야 행운을 잡아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카다미아까지 따로 챙겨 드리기 때문에 요것도 맛보시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로니아가 들어있는 슈퍼비를 너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요, 안토시아닌이 아로니아에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따로 방송을 하잖아요. 아로니아 따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니, 딸기에도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해서 딸기 먹어라는 이야기들 저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아니, 딸기보다도 아로니아는 보세요. 약 1240% 이상 많고요. 포도보다도 1440% 많은 것이 아로니아. 그래서 베리류 중에서도 킹스베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늙지 않는 열매라고 해서 불로매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어요. 핀란드, 정말 폴란드 사람들의 그 비밀 여러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크랜베리와 블루베리, 호두, 아몬드, 캐슈넛까지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한 봉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라색 포장을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루미늄 충진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어서 안에 내부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골고루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 번 드실 물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를 먹어볼게요. 네. 아우, 새콤해. 왜 꾸박꾸박 졸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고플 때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 되게 상쾌해져요, 느낌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 다가오다 보니까 완연한 가을이잖아요. 가을비가 내린 후에는 정말 늦더위가 싹 물러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등산이다 아니면 캠핑이다 많이 떠나시고요.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럴 때에도 들고 가시기 참 좋게 하나하나 휴대성 있게 되어 있으니까 참 좋죠.